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금융시장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요즘 경제가 너무 다사다나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주 만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줌에서 자주 만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제 현안들이 많은데 오늘도 어쩌면 역사적인 이벤트가 또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고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일요일이지만 어쨌든 정리를 하고 내일을 월요일을 맞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에 우리 컨테스트를 기획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교수님 그러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영어로는 SVB라고 하고 실리콘밸리 은행인데요.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소식으로 오늘 정말 하루 종일 떠들썩했습니다. 먼저 이 SVB가 어떤 은행인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SVB라는 이 개념 자체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은행인데 굳이 따지면 특수한 은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은행들 같은 경우는 굳이 따지면 일반 가계금융도 하지만 기업금융도 하고 둘 다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시티뱅크가 들어와 있잖아요. 시티뱅크 같은 경우는 온전히 기업은 뱅크만 합니다. 기업금융만 합니다. 그 은행이 존재하는 이유는 기업과 금융을 하기 위해서 기업과 거래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전략이 다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텐데 역시 실리콘밸리에 있는 지역은행답게 뭐가 있습니까?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빅테크 기업을 비롯한 각종 스타트업, 벤처기업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겠죠. 역시 그런 벤처기업들의 금융을 제공해주거나 혹은 스타트업들에게 금융을 제공해주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투자금액을 주기도 하지만 그들로부터 또 예금을 받기도 하겠죠. 그런 방식의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그냥 간단한 작은 규모의 은행이 아님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해드리면 미국 20대 은행 순위 그리고 각 은행의 자산규모를 여기 제시해놨는데요. 미국의 JP Morgan부터 시작해서 BOA죠? Bank of America 그리고 Citi Bank, Wells Fargo 이게 미국의 4대 은행입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 5대 은행이 있죠.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도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행급이고 쭉 가보면 16대 자산규모를 갖고 있는 그런 은행입니다. 실리콘밸리 뱅크가 작은 은행은 아니다. 이걸 한 가지 말씀드리고 그 위에 바로 있는 은행들 보면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은행들이에요. 보시면 모건스테니 프라이빗뱅크도 여기 있고요. 그거보다 못한 은행도 여기 보시면 모건스테니 은행도 있고 그 근처에 TD뱅크도 굉장히 유명한 은행이고요. 뱅커브 뉴욕, 멜론 이런 은행 다 골드만삭스 뭐 쭉 보시면 정말 말 그대로 큰 은행이다. 그러나 비즈니스의 모델이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정도로만 여러분은 은행에 대한 특징을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로 비교를 한다면 거의 5대 은행 다음 정도? 그 정도 사이즈? 그 정도 사이즈니까 굉장히 큰 은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크댐은 크고 작담은 작은데 무시할 만큼 작은 은행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규모가 상당한데요. 이 SBB 파산이 어느 정도로 위협적인 사건인지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앞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게 작은 은행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사적으로 이게 정말 큰 일인 것인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제를 달았는데요.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은행의 파산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작은 건 아니죠. 은행의 파산 규모로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가장 컸었고요. 그동안 그만큼의 파산은 사실 없었는데 23년에 그 파산이 등장한 것이다. 그 규모를 좀 보시면 2008년에 파산한 그 은행이 워싱턴 뮤추얼 뱅크 그리고 인디맥뱅뱅뱅 이 두 개의 은행이 파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307빌리언 규모의 자산 규모의 은행이 파산한 게 가장 컸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209빌리언 규모의 소위 세컨비기스트 한 은행의 페일러 파산이 있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고요. 비교를 해본다면 미국 역사상 파산한 은행들의 규모를 쭉 나열해보면 자산 규모나 디파짓 규모로 봤을 때 앞에 말씀드렸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 워싱턴 뮤추얼 뱅크 이거 하나가 파산했던 거 그리고 그 다음 시컨벨리 뱅크가 2003년에 파산한 거 그러니까 자산 규모나 아니면 디파짓 규모나 그걸로 봤을 때 그냥 역대급에 해당될 수 있겠다. 작은 규모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규모까지는 아니다. 너무 작은 건 아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일반 지역은행이거나 일반 빅뱅크라고 한다면 소위 전통적인 은행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파산을 하면 또 다른 그런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은행들에게도 연쇄적으로 파산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진단할 수 있겠죠. 다만 이 은행의 경우에는 그 파산의 이유 자체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 침체에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다른 은행에까지 연쇄 파산을 가져다줄 만한 그런 영향 요인은 상대적으로 작다. 상대적으로 작다. 그건 좀 위안이 됩니다. 그러나 이 정도 규모의 은행이 그냥 지역은행이었거나 그냥 평범한 개인금융도 하고 기업금융도 하는 그 파급 영향은 좀 더 컸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교수님 이 SBB 파산 이유를 조금 깊게 엽축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 채권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 채권의 좀 원리를 먼저 좀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채권 가격과 또 채권 금리는 왜 반비리하는가 반비리한다는 얘기까지 많이 들으셨는데 그걸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이 SBB가 파산하게 된 배경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고 아마도 요것은 쇼츠 영상으로도 괜찮은 수준의 영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를 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 채권이 뭔지 말씀드려볼게요. 결국 채무자가 돈 좀 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빌려주겠죠. 근데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는 자가 대신 채권을 작성해서 이걸 내가 갖고 있겠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나요? 뭐 3개월마다 뭐 8%, 5%의 이자를 주세요. 그리고 3년 뒤에는 원금도 같이 주세요. 라는 채권을 발행하고 소위 돈을 빌려준다라는 합의 증서를 작성하는 게 채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증서를 갖고 있으면 자, 내가 채권자야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채권을 발행한다. 그냥 대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채권을 산다. 이것은 그 사는 대상 채권을 발행하는 사람이죠. 그 사는 대상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은행이 대상에게 돈을 빌려준다. 이게 채권을 산다. 이거죠. 대신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그 투자자가 일반적으로 이 투자자는 은행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채권을 누가 발행해요? 그 회사가 발행하는 것. 정부가 발행하면 국채가 되겠죠. 지자체가 발행하면 지자체 채권이 또 되겠고요. 특수법인 회사가 발행해요. 그걸 회사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공기관 공사가 발행한다. 공공채 이렇게 되겠죠. 이들이 채권을 발행하고 이 투자자가 채권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빌린 금액과 이자나 만기 같은 걸 표기하는 게 채권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셨을 겁니다. 이게 채권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겁니다. 채권금리가 올라가면 채권가격은 떨어진다. 반대로 채권가격이 올라가면 채권금리는 떨어진다. 이 관계는 이미 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왜 이런 관계가 있는지를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테니스를 쳤는데 갑자기 꽃샘 추위가 와가지고 감기 기운이 또 왔어요. 땀을 뻘뻘 흘리니까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목소리에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나네요. 자 이거 이 원리를 지금부터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채권가격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년 있다 갚으세요 라고 하면서 발행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105만 원으로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때의 수익률이 몇 퍼센트예요? 5%예요. 그 수익률은 곧 시장금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채권가격은 계속 바뀌는데 돌려줄 다시 돌려받을 돈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주식하고 달라요. 주식가격은 액면가격이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액면가격은 고정이에요. 이거 보세요. 근데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채권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채권가격을 떨어뜨리면 결국 이 차익값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발행한 채권가격이. 반대로 채권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수익률은 0%가 되는 거죠. 결국 채권가격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액면가격은 그대로인데 왜냐하면 3년 후에 얼마 받겠다라는 그 금액은 똑같은데 지금 채권가격 발행하는 가격 자체는 계속 변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채권가격이 떨어지면 채권금리는 올라가는 것이고 채권금리가 반대로 올라가면 채권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그런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미국 연준이 계속 금리를 인상해서 시장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채권을 발행할 때 더 싼 가격으로 발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도 채권가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또 채권가격이 반대로 생각해도 채권가격이 떨어져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쨌든 채권금리와 채권가격 간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중요한 SVB의 파산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교수님 채권 개념 이해 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SVB가 왜 파산한 걸까요? 교수님 네. 앞서 말씀드렸던 채권 시장 그 자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은 금리와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산업군 자체의 의미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리콘밸리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 스타트업 들이 소위 경기침체에 민감한 거죠. 경기침체가 나타나다 보니까 먼저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가 경기침체 온다 혹은 소득이 떨어진다 물가가 높아진다 금리가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 쌀 소비를 줄이진 않잖아요. 내구제 소비는 줄이는 그러니까 이런 테크놀로지 기업들의 소비는 내구제 소비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또 기업의 설비 투자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에 더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금리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 기업들이 경기침체를 만나고 그리고 이 기업들이 소위 경기침체에 민감하다 보니까 소위 매출도 제대로 안 일어나고 그러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투자 받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돈을 제때 못 돌려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금리도 올라가니까 이자 상환 부담도 굉장히 커지고 매출은 부족한데 이자 상환 부담은 커지니까 이 스타트업들이 감당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돈을 못 돌려주는 그런 기업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것도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은행은 소위 돈을 저축받고 돈을 빌려주는 비즈니스잖아요. 돈을 빌려주는 대상이 일단 어려운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이 은행이 좀 부실해지는 거다.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니까 이 은행이 어 안 되겠다. 나 돈 저축했던 저축자들이 돈 돌려받아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더 달려듭니다. 뱅크런이죠. 그런 것들이 또 야기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무디스가 이 SBB에 대한 신용 등급마저 강등시킵니다. 그러니까 더 불안해지죠. 뱅크런이 더 발생하죠. 그러니까 돈 돌려주세요 하니까 은행이 어떻게 합니까 국채를 이제 매각해요. 국채를 매각해서라도 결국은 이 돈 저축자들이 돈 돌려달라는 것을 갚아 나가야겠죠.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니까 기술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금도 줄일 예금을 늘릴 수가 없죠. 예금은 줄죠. 그리고 보유한 그 채권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은행은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손실을 무릅쓰고 어떻게 합니까 국채를 매각하는 거예요. 국채를 매각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또 은행 주가가 하루 만에 60% 정도 폭락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이렇게 채권 금리와 민감한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버리니까 투자 대상도 빚을 못 갚거나 저축을 못하거나 기존의 돈을 빌려줬던 저축자들도 돈 돌려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또 상환하기 위해서 높은 채권 금리에 국채를 무리하게 매각하니까 결국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파산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잠깐 고용시장과의 관계도 여쭙고 싶은데요. 이렇게 대표적인 은행이 파산하고 그러면 경기가 참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며칠 전에 봤듯이 2월 실업률은 3.6% 이고 비농업 일자리는 31만 개가 늘지 않았습니까? 고용시장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탄탄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시장이 아직은 탄탄하다 아직은 완전고용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 배경 중에 하나가 원래 고용이라는 지표가 경기후행적인 지표다 말 그대로 이런 은행들이 파산하거나 은행이 어려워지면 거기에 연관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관된 경제주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금융산업은 마치 토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토대 토대 위에 잘 갖춰진 토대 위에 집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많은 경제주체가 금융이라는 토대 아래 경제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대 자체가 무너지면 결국 많은 영향을 경제주체들에게 줄 수 있겠고 돈을 빌려준 사람도 못 받을 수 있고요. 그렇죠? 못 받게 됐잖아요. 돈을 빌려준 사람도 못 받게 되고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투자받은 대상들도 또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로 또 어려워집니다. 그럼 이런 경제주체들이 돈을 필요로 하는데 더 못 받으면 다른 은행에 가서 의존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은행과 은행 간에 또 경제주체를 경유해서 또 은행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미치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실물경제 금융시장의 불안은 실물경제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용시장이 지금은 탄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래 경기 후행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후행적이라는 거. 교수님 그러면 앞으로 금융 불안이 조금 더 증폭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계속 이야기할 때 금융 불안이 증폭될까 이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특히 금리의 의사결정 금리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는데 하나가 물가안정 두 번째가 금융안정 세 번째가 경기안정 그런데 경기안정이나 물가안정과 같은 나머지 변수는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소위 마음 놓고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해도 된다 하는 상황이었어요.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런데 금융 불안정성이 조금 많이 해소되는 상황이었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금융 불안은 뭡니까? 다른 말로 시스템적 리스크예요.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은 드렸었는데 SBB가 파살한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파살하게 될 경우 금융 불안 문제가 커지는데 결국 이렇게 손해를 보고 채권을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파살하게 되면서 금융 불안정성을 더 가중시킨다.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22년 끝자락 22년 9월 이쯤까지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되게 고조됐었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소위 금융 불안이 다른 말로 시스템적 리스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 시장을 어떻게 보면 토대와 같기 때문에 이 토대 자체가 무너지면 경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금융사가 무너지면서 파살하면서 나타난 경제 위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안해지면 당연히 금리 인상을 못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물가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 불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까지 물가 잡기 위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금융 불안정성이 다소 해소됐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 그렇게 강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네. 마일드한 경기 침체래. 라고 두 가지 요소는 잡혔기 때문에 물가만을 놓고 물가라는 그 데이터를 보면서 계속 금리 강도 높게 인상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었던 것인데 당연히 이렇게 금융 불안이 증폭되게 될 경우 금리 인상을 마음 놓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SBB의 파산이 금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결국 은행을 놓고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자와 대출해준 자 저축한 자 양쪽이 금리와 민감하게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금융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은 맞다라고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SBB에서 끝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작은 건 아니지만 나름 이벤트로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인데 만약에 여기서 다른 지역은행이 파산을 한다. 그렇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하면 좀 위험합니다. 제가 이 SBB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구조 자체가 원래 하이리스크를 취하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인 은행 혹은 지역은행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구은행이 있죠. DGB뱅크라고 하죠. 그리고 부산은행이 있죠. 그런데 부산은행하고 경남은행하고 합쳐서 BNK라고 하죠. 그런 지역은행은 우리 5대 빅은행들하고 비즈니스 구조가 똑같아요. 다만 지역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구조가 전통적인 그런 비즈니스 구조로 똑같은 유형의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금융이 또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워낙에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SBB의 파산으로 소위 자산규모 빅4 은행들이 다 같이 주가가 급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본다면 이게 금융 불안이 당연히 증폭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월요일까지 뭔가 문제가 해소됐으면 좋겠는데 해소가 안 될 경우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사겠다 이렇게 달려드는 그런 대형 기업이 있다거나 은행이 있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가능해질 텐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이게 굉장히 여파가 커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 불안이 증폭될 소지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바이든도 이거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고 옐렌도 이 얘기하고 있고 파월도 당연히 정부 관점에서도 이거를 긴급 소집회의를 열어서 이것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금융 사이드로 그 여파가 진동이 전이된다면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그 시장에서는 여전히 빅스텝에 무게를 두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 SBB 파산이 이 FED의 통화정책 방향에 영향을 좀 미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엊그저께도 보여드렸는데 글로벌 리스크워치 상에서 통화 긴축 강화 이게 가장 중요한 리스크 요인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강한 긴축 행보를 보이다 보면 금융사의 부실 혹은 기업의 부실 기업의 파산 이런 것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굳이 합의를 찾자면 이렇게 부동산 PF가 불안한 상황에서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게 건설사의 파산 또 금융사의 부실로 연결될 소지가 없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금리를 나름 그것에 더 무게를 싣고 동결한 것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유를 찾자면 그런데 통화 긴축 강화 이게 굉장히 강한 리스크 요인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또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또 자산 가격을 조정시키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에게도 금융 불안을 더 전가시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SBB가 파산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물가라는 요인만 두고 금리 인상할 수 있었겠지만 당연히 지금은 파산이 되었기 때문에 현실화 되었기 때문에 그냥 패드가 통화 정책에 이것을 반영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냥 마음 놓고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루가 다르게 빅 이벤트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가도 나오고 노동도 나오고 이렇게 거대 은행이 파산도 하고요. 교수님 오늘도 빠른 정리 감사드리고 혹시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도 워낙 금융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일단 예금자 보호 제도 라는 게 있거든요. 그 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역시 예금 보험 공사가 있죠. 얼마 전에 다져왔었는데 그 공사에서 하는 일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예금자에게 뭔가 보험적으로 뭔가 한도 하에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그런 제도가 있어서 25만 달러죠. 한국 돈으로는 3억 3천만 원이니까 이 정도 내에서는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초과하면 어떻게 돼요? 돌려받지 못하죠. 그런데 SVB의 주요 고객사들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스타트업 이라든가 베처 캐피탈 펀드라든가 이런 대부분이 금융사에게 비즈니스 관계 하에 있는 예금을 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이 기업이기 때문에 예금 규모가 이 보호 환도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게가 저축한 거라기 보다는 기업들이 저축하고 있는 규모 이니까 그러면 3억 3천만 원 이상을 저축한 그 경제 주체가 기업이 그 돈 이상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자 보호를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거의 SBB 총 예금의 86%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돈을 못 받으면 기업에게도 부실이 전가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종전까지만 해도 1, 2월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가 마일드한 경기 침체로 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여파가 진동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면 돈을 못 돌려받거나 혹은 돈을 더 급하게 마련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 경제 주체들이 다른 은행에 가서 또 돈을 빌리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여파가 전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전말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될까 잘 마무리될 것인가 아닐까 이것이 금융 불안정성을 얼마나 키울 것인가 그런 것을 좀 염두해 보시면 좋겠고 저랑 함께 화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 CPI 물가 상승률 그게 안 잡히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금융 부실 문제가 굉장히 커지면 금리 인상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파가 어떻게 전개될지 내일 당장 오피스데이가 되니까 그런 걸 좀 지켜보시면서 경제를 관망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꽃샌추위에 당했어요. 정말 이 하거든요. 다시 감기가 왔는데 지금 우리 세계 경제도 미국 경제도 SBB의 파산이 마치 예상하지 못했던 꽃샘추위처럼 찾아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연준도 스탠스를 긴축의 스탠스를 옮겨갈 수도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역사적인 일이 발생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SBB 사태를 잘 정리하시고 잘 모니터링 하시면서 잘 경제를 관방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미국과 많이 영동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세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오늘 인터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이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